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도전자요?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몰라, 나도. 처음 보는데? 1턴에 요거 내는 성기사 처음 보았어요.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무척 놀랍군요. 감사합니다. 내 말 말해야죠? 대칼 용고? 뭐가 있을까? 여기 카멜레오스에서 뭐가 나오나? 아 타락자 있구나. 보자. 아 이거네. 이생호. 요게 있어서 할만할 거야. 보기보다 머리에 든 게 있구나. 아... 아까 있던 거죠? 미소가 힘이 해달라. 우린 싸운다. 하아... 와... energia! 워... 빛의 이름으로! 상대 우서로 변신하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겨울이 와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빛이 희미해져도 우린 다시 싸워보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빛의 이름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뛰어난 탐험과는 모두 대비해야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대체、 허상일뿐이다. 오.. 무기 그거 안쓰네? 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나의 시간을.. 나도.. 우셔가 랜다.. 전화밀어! 어 근데 요거는 못가져와 전화밀어 안쳐지는구나 오.. 오.. 겨울이.. 오.. 오.. 아직 없으면.. 저 빛을 쏟아줍니다 우리를 다 하겠다 우리를 싸웁니다 이거.. 큰 꿈을 꾸고 있었구나 지후를 맞이하자 이.. 이.. 감옥의.. 꿈을 꾸었느냐 저기에 이러면 내가 더 빠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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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달라의 군세를 보식시오 가라 잔달라 하고 조금 잠깐의 장애물을 봐 고맙다 니가 안쪽 하지만 이번만이다 엄청나잖아